생일상자 듣는 속은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9월 9일 연중 제23주간 수요일 루카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와 늘 함께해왔던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하버드 대학에서 이 주제에 대한 무려 75년에 걸친 추적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5년 동안 미국 남성 724명의 삶을 추적한 이 연구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의 연구 대상자 724명 중 현재의 생존자들은 60여 명이고 그들 대부분이 9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놀라운 75년 동안의 추적 연구의 중간 보고를 통해 연구자들은 인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 둘째, 그 관계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셋째, 행복한 사람은 신체뿐 아니라 뇌까지도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건강하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신앙생활의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밀한 내적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 있는 신앙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나요? 서울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목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가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지금 가입하시면 생활성서사 한가족 회원이 되시는데요 그럼 세 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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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